안녕하세요 동방식입니다 6월 23일 뮤직뱅크 인 홍콩 아시아 월드 아레나 저희 동방식이도 물론 참여하죠 동방식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야 어떨 것 같아요? 우선 많은 분들한테 K-POP의 멋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그런 각오가 남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 K-POP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욱더 K-POP을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동방식이도 멋진 모습 보여줄테니까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방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